하지만 우리는 C++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블루프린트 전용의 유키스맵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는 없답니다. 저번 시간에 태양과 안개 그리고 하늘의 대기권까지 만들어뒀었는데요. 바로 스피드학에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설정해주기 위해 타임 오브 데이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프로퍼티 지정자로 UI 최소값을 0으로 주고 최대값은 2400으로 줍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해가 뜨는 시간대가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라 가정한다면 2400 중에 610 정도로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에디터에 배치되거나 생성될 때 호출되는 온 컨스트럭션 함수를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여기다가 항상 실행되어야 할 함수들을 넣어줄 겁니다. 저번 시간에 미리 설명했었던 태양의 로테이션 피치 조절에 필요한 값을 세팅해주는 함수도 만들어줍니다. 파라미터로는 현재 시간에 대한 값을 넣어줄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태양 액터의 로테이션을 설정해주는 함수를 바로 불러와 주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아까 오버라이드에서 만들어준 온 컨스트럭션 함수가 블루프린트에선 이 아이와 동일하구요? 이 함수가 블루프린트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set-relative-rotation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액터의 로테이션을 설정해주는 함수는 f-rotator라는 3개의 상수를 변수로 받는 아이를 파라미터로 받아 해당 수치를 액터의 로테이션으로 설정해줍니다. 지금 x와 y 그리고 z 옆에 희미하게 표시된 글자 내용 그대로 각각은 피치와 야 그리고 로를 나타낸답니다. 여기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대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피치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아직은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해주도록 할게요. 피치는 처음에 만들어준 타임 오브 데이 변수에 따라 값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설정해줄 겁니다. 타임 오브 데이 변수는 해가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에 맞춰서 180도부터 360도까지 구간을 지정해주도록 할 거예요. f-mess 함수는 따로 경로를 설명해주지 않아도 멀리얼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수학과 관련된 기능들이 모여있는 클래스예요. f-mess와 u-kiss-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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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 그대로 가져온 것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c++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비효율적이고 느리게 블루프린트 전용의 요 키스맷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는 없답니다. 그래서 저회는 키스맷 라이브러리 에서 이 함수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 지만 확인해 준 후 우리의 함수 안에서 똑같이 구현해 주기만 하면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너울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 준 후 두 번째 파라미터로 출력될 값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 주고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너울 값을 입력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태양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줄 세 번째 파라미터는 타임 오브 데이가 될 거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뭔가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이 한 줄이 태양의 로테이션 피치 각도가 될 거라 생각하면 별로 어렵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 그 함수를 그대로 온 컨셉트럭션 함수 안에 넣어 줍니다. 그럼 시간에 따른 태양의 위치를 설정해 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 그 함수를 그대로 온 컨셉트럭션 함수 안에 넣어 줍니다. 물론 인타임이 될 파라미터는 time of day로 넣어주시고요. 인타임은 그냥 우리가 넣어줄 값의 형식만 플로우트 형식이 될 거라고 미리 말해준 겁니다. 이걸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범위를 조절해주는 함수인 만큼 범위가 될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알맞게 채워주도록 합니다. 앞쪽 f벡터는 우리가 넣을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될 것이고 뒤쪽 f벡터는 최종적으로 출력될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앞에 파라미터로는 해가 뜨는 아침시간이 될 600이라는 값과 해가 지는 시간이 될 1800이라는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이 될 각도는 이렇게 직접 조절해보다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보니까 180도에서 360도 사이를 해가 뜨는 시간과 해가 지는 시간으로 설정해두면 되겠죠?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 이대로 컴파일을 해주고 타임오브데이 값을 조정해주면 태양의 위치가 제대로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설계한 의도대로라면 타임오브데이가 600 근처일 때 해가 떠야 하고 1800 근처일 때 해가 져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스카이 시스템에 필요한 다른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볼륨 매트릭 클라우드 컴포넌트와 스카이 라이트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아이들을 만들어줍니다. 알아서 이름도 지어주시고요. 구현도 해줍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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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해주고 아까보다 훨씬 예뻐졌죠? 이제 저희는 흐린 날씨와 맑은 날씨를 만들기 위해 구름의 밀도를 조절해 볼 거에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 진행하게 되겠지만요. 그 전에 일단 리얼타임 캡쳐를 켜 주도록 할게요. 리얼타임 캡쳐를 켜 주게 되면 빛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림자 변화와 자연스러운 빛 반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탁 트인 넓은 바깥 공간이 아닌 빛과 그림자가 실시간으로 바뀔 필요가 없는 고정된 실내 공간인 경우라면 리얼타임 캡쳐는 꺼주는 게 좋겠죠?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다음 영상부터는 흐린 날씨와 맑은 날씨를 구현하기 위한 구름에 대한 여러 옵션들을 제어해 볼 거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